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휴일 오전을 맞이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인데 날씨가 좀 약간 흐린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창 보니까 마음까지 흐릴뻔 했어요. 흐릴뻔 했는데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오전에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미국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네 최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600달러 대로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완전히 폭락을 한 거죠.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 때가 옵니다. 다우지스가 전날보다 880.00포인트를 내렸어요. 2.73%나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1392.79로 마감을 했고 S&P도 엄청 떨어졌어요. 2.91% 정도 내려서 3986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꾸준하게 올랐는데 다시 한방에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나스닥도 414.20포인트나 그냥 폭락을 해버려요. 3.52% 말이 3.52%지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11,340.02로 마감을 했어요.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10년물 국채금리는 3.1%를 돌파했는데 이날 3.047로 출발한 그 10년물 수익률이 3.167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금리도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에서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찍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1981년 이후에 그 최고 수준의 물가 데이터에 무너집니다. 물가 데이터에 무너져 버렸고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 직수 빅스라 하죠. VIX 이 빅스지수가 6.36%라 상승해가지고 27.75를 기록을 해요. 27.75 일단은 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는 들어왔던 공포 중 일부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경각심이 주식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소비심리도 흔들려요. 소비심리도 많이 흔들렸다. 인을 나온 6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50.2로 5월에 58.4보다도 큰 폭으로 떨어졌어.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죠. 한 달 만에 벌써 8%라 빠지네. 하여튼 시장 전망치는 59를 크게 하이한 수치로 이는 1980년 불황 당시 저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심리도 떨어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 여기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물가 인상 속도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설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노동부도 어제 10일 날 5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8.6%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는 전달에 8.3%를 뛰어넘는 기록이죠. 그리고 1981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엄청납니다. CPI는 전월 대비 1% 상승해가지고 시장 전망치 0.7%를 상해를 하는 거죠. 그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6% 각각 상승을 해가지고 전망치를 웃돌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생필품 그 물가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6% 상승을 했고 2000년 이후 최고 기록을 썼는데 특히 휘발유 가격이 49%나 가까이 올라요. 현재까지 휘발유 가격은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데 6월 CPI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휘발유 한번 너브로 가시면 될 거예요. 주유소 가보시면 휘발유 가격이 깜짝 놀랄 겁니다. 경유가격도 마찬가지고 식료품 가격도 연간 11.9% 상승해가지고 1979년 이후 가장 높았고 전기료도 12% 상승해가지고 2006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어요. 주택임대료도 1년 전보다 5.2% 올라서 198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또 기록하더라. 하여튼 뭐 다 오릅니다. 다 올라 5월에 또 항공요금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6% 상승을 했고 호텔 숙박료 22%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중고차 가격도 5월 중에 1.8%나 상승을 했어요. 신차 가격도 한 1% 올랐다. 블룸버그에서 그래요. 이런 수치들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최고조에 도달해가지고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희망을 사라지게 했고 기록적인 희발유 가격하고 살인적인 식료품 주거 비용이 미국인들이 가기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어가지고 연준이 더욱 강하게 제동을 거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켓워치에서 또 5월에 급격한 물가 상승하고 6월에 지속적인 인플레는 연준의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 하라는 그런 압력을 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금리 인상이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라는 추측은 약간 억지처럼 보인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앞으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지만 수입은 그것을 따라갈 만큼 충분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미국 가게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경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6월, 7월, 9월 세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각각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 테크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애플이 3.87 마이크로 4.46% 하락했고 알파벳 3.2 아마존 5.6 넷플릭스 5.1 메타 4.59% 빠졌어요. 테슬라도 3.12% 하락해서 600달러 내내 안졌고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네 엔비디아 5.96% 하락했고 마이크론 5.15 AMD 4.03% 내렸습니다. 여행주도 하락행진을 예약하여 아메리칸 항공 4.9% 그리고 델타 항공도 4.4% 빠지고 지금 보니까 로얄 캐리비언도 7.3% 나 빠졌네요. 카니발 5.8% 빠지고 카지노주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시저스가 9.3% 하락을 했고 에너지주도 약세를 보였네요. 대본에너지 3.3% 마라톤오일도 3.08% 내렸습니다. 엑슨모빌도 한 1.8% 빠지고 하여튼 경기 침체 우려에 금융주도 일제히 하락을 해요. 웰스파고 6% 정도 골드만삭스 5.6% 이렇게 빠졌고 모근스텐리도 4.6% 나빠지네요. 보잉도 한 5% 빠지고 포드 3% GM 4.48% 다 빠진다 다 빠져 나이키도 3.27% 가졌네요. 스타벅스도 4.1% 까지고 쿠팡도 6.6% 나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락을 해요. 서부 텍사스산원유 7월 인도분이 배럴당 1.02달러 내려서 120.49달러 거래 마쳤고 8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1.14달러 내려서 121.93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가격은 상승했고 8월 인도분 금가격 전거래보다 온수당 22달러 정도 올라서 1875.20달러 달러 많은 강세네요.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94% 올랐어요. 104.19 를 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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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빠졌습니다. 40달러 깨졌어요. 39.18달러 마이크론 5.25% 떡락을 했습니다. 62.62달러 다 빠졌습니다. 콜컴도 2.57% 빠지고 TSMC도 2.39% 빠져서 90달러 깨져서 88.68달러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상당히 또 판타스틱 할 것 같아요. 판타스틱. 하여튼 미국장이 안좋아지니까 상당히 좀 보기는 안좋네요. 하여튼 지나간거니까 이젠 잊어버리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휴일날은 그냥 편히 쉬시고 다음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